이차! 비빔밥을 비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원, 투! 하나, 둘, 원, 투! 희지없이 누가 비비래? 고품격 글로벌 툭쇼, 섬미의 스타베! 네, 오늘의 게스트는 비빔밥처럼 아주 다채로운,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비비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비비지입니다! 인사하는 중에 미안한데, 우리 프로그램 반말이어서 아, 둘, 셋! 안녕, 비비지야! 아, 너무 귀여워. 진짜 우리 비비지가 너무 다채로운, 매력의 그룹이다 보니까 비비지도 이제 비비지! 비비지? 비비지! 비비지! 아니, 그러면 혹시 비빔밥 좋아해? 아, 환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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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된장찌개랑! 환장해, 환장하지! 새벽집! 아, 새벽집도 너무 좋아하지! 환장하지! 새벽집 손짓국이랑! 오늘 너희 환장하러 나온 거야? 환장하러 나온 비비지야! 맛있겠다! 엄지네! 나는 그 돌솥에 따끈따끈하게 나오는 게 맛있더라고! 그 마지막에 누룽... 음, 그게 맛있어! 너 방금 입맛 따신 거야? 우리 서로 챌린지 했잖아! 맞아! I love it, love it! 이것도 했고, 열이 울라요! 열이 울라요! 그때 어, 맞아! 이렇게 해준 거! 그 후로 또 우리가 지금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건데, 요즘 어떻게 지냈어? 어, 사실 우리는 어제까지 뮤비를 찍다가 왔고, 요즘은 근데 계속 앨범 준비를 하느라 조금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 아, 앨범! 미니 앨범! 미니 앨범? 아니... 비비지로 이제 활동한 지 1년? 맞아! 근데 1년 동안 3개의 미니 앨범을 냈어. 그렇네! 우리는 다 앨범으로 내가지고... 열심히 살았다! 근데 우리는 사실 전에도 그렇고, 한 번도 디지털로 내본 적이 없어서... 아, 그거는 너네가 앨범이 팔려서 그래! 그렇죠! 감사합니다! 신곡이 그러면, 어제 찍고 왔으니까... 되게 숙지가 잘 돼 있겠네? 당연하지! 누나야! 아니, 일단 진짜 우리 비비지의 또 새로운 신곡을 기대하는 팬분들이 많을 텐데, 어떤 노래야? 이번 활동에 또 우리가 반장이 신비가 되는데... 아, 반장 되게 잘 어울려. 여기가 1대 반장, 2대 반장, 3대 반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신비가 한번... 멋지게 소개해봐. 멋지게 소개해보려고 해. 오! 혹시 너희도 막... 혹시 너희도 막 그런 거니? 강렬한 베이스 사운드... 아! 맞아? 아, 그루비한 베이스... 그루비한 베이스 사운드에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그리고 브러스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인, 타인의 얘기를 하기 좋아하는 타인들에게... 타인들에게, 그만해라. 입 닫아라. 입 닫아라. 입 닫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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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강렬한 가사가 매력적인 곡이야. 신비야, 이거 짤 뜰 거 같으니까... 입 닫아라. 오케이. 일단 정말 너무 궁금한데 한번 볼까? 볼까? 우리 지금 다른 분들 앞에서 처음... 맞아! 진짜 최초! 근데 그렇겠지. 어제 뮤비를 찍어서... 아무 소리도... 얼마 일주일이 돼서... 이게 슈퍼스터디가 아닌 거 같은데? 자꾸 흔들리는데? 음악 주세요. 음악이 예상의 얘기를 듣는걸 잘 알게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음악을 잡고, 음악을 듣는걸 잘 알게 될 것 같아. 음악을 받는 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음악을 보다. 음악을 사용하게 하는 것 같아... 스누게 음악을 behandesinТы! 음악을 믿는 걸까? 문을 들리는 게 아니라 음악을 사용해보는 게 아니라 음악을 받는 게 있대. 오우 이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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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비비지만의 색깔이 너무 잘 느껴지는 신곡이다. 이거 제목이 뭐야? 풀라 풀라 근데 춤이 너무 힘들어 쉬는 데가 없네. 사실 예전부터 되게 잘 느껴지는 신곡이다. 근데 춤이 빡세기로 진짜 유명했잖아. 세 명이 되면서 춤이 출만한데? 아니면 더 빡센데? 이거야. 아무래도 인원수가 조금 많으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그림에는 내가 피해만 안 주면 되잖아. 그래서 힘을 좀 세게 주고 선이나 타이밍, 동선 정도를 잘 맞춰도 나는 잘하는 건데 인원수가 줄면 줄수록 그거에 플러스? E나 그런 그루브나 이런 것도 더 추가를 해야 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뭔가 비비지란 팀 자체도 좀 더 매력있어지고 멤버들도 한 명 한 명 좀 더 이렇게 빛나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 아니 그러면 이번 플럽에 포인트 안무 그런 거 있어? 이번에 사실 우리가 포인트 안무를 뭐라고 얘기를 하지 싶을 정도로 각자 멤버들마다 킬링 포인트가 하나씩 있어서 그럼 각자 한 번 보여줘. 엄지 파트. 나는 약간 하나부터 열까지라는 가사가 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어 그렇구나. 하나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잠시만, 거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원래 사실 이 의미가 아니었는데 하나가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였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열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쌤한테 이걸 하나부터 열까지로 바꾸면 어떡해. 잘했다. 해서 그렇게 바꿔버렸어. 잘했어. 되게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좋다. 그럼 은아는? 나는 파트가 알다시피 내가 조금 바빠서 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조금 건방지게. 알다시피 내가 조금 바빠서 이렇게 고개를 건들건들 이렇게 없었다가 나왔다가 없었다가 나왔다가 이런 부분이 있어 약간. 모자를 쓴 것처럼. 모자를 쓴 것처럼. 페돌아처럼. 페돌아를 쓴 것처럼. 거기에 표정을 어떻게 할 거야? 바쁜 표정을 지워야지. 한 명만 지워줄 수 있어? 너무 바빠. 너무 귀여워. 아니 그러면 신비는? 내가 이번에 내 가사 중에 팔든? 근데 누구셨더라? 대박 건망자. 라는 가사가 있어. 근데 그거를 회사에서는 이거 진짜 완전 힐링 파트야 하면서 이걸 진짜 잘해야 돼 하는데 사실 그때는 안무가 뭐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표정으로 해야 되는데 아 나 한 번만 보여줘. 팔든? 근데 누구셨더라? 어제 뮤비 촬영하는데 진짜 너무 잘했어. 맞아. 그 퍼포먼스 디렉터 분이 와가지고 조금 더 싸가지 없게. 조금 더 재수 없게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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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면서 난 지금도 싸가지 없는 것 같아. 얼마나 더 싸가지 없어야 되나. 요즘에 그거 유행하잖아. 막 10%, 100%, 1000% 막 그거 유행하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거 해봐 챌린지로. 어? 챌린지로 기밀로 시켜도 되겠다. 요즘은 챌린지 시대니까. 어 맞아 맞아.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아이디어. 아니 그 비비지 챌린지는 조금 너무 힘들어서 타가수 기필을 한대. 맞아. 진짜 밥밥 때는 아무도 안 해줬어.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좀 어렵기로 소문나 있는 비비지의 챌린지인데 특별히 너희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내가 플러스 챌린지를 같이 해볼 건데 엉망이라도 조금 이해해 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재밌을까?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약간 팔든 누구셨더라를 얼마나 더 재수없게 하는지 거기가 더 좋을 것 같아. 아니면은 내가 어 어 얘들아 안녕! 했는데 약간 근데 너무 쉬웠다. 그래도 재밌겠다. 어 근데 재밌을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촬영하러 왔으니까 어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선배님! 이랬는데 딱 내가? 어? 내가 너희한테 괜찮아? 완전 업신 여겨줘. 업신 여겨주면 우리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좋아 좋아. 어쩜 다 이거 짜고 치는 상황인데 진짜? 응. 원래 다 짜고 치는 모습이야. 어. 선배님! 자 둘 셋! 선배님! 자 둘 셋! 안녕하세요 비비지입니다. 비비지예요 비비지! 진짜 너무 오래가지고 제가 어제 잘 지냈어! 오 얘들아! 잘 지냈어! 오 얘들아! 잘 지냈어! 너무 반가워! 컴백 축하해! 컴백 축하해! 나 선미! 어? 어? 안녕하세요! 자 또 우리 비비지 하면은 사실 안 유명한 게 없잖아. 너무 예쁜 외모 음색 가창력 또 칼군무 또 하나가 있어. 어?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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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은 얼마 안 된 팬데믹 끝나고 뮤뱅 기사 사진이 처음 찍혔었는데 우리가 기사님들이 계신지 몰랐던 거지. 나는 이렇게 또 기사 사진 찍힌 걸그룹을 보내는 게 있어서 다음 짤 아! 어떡해! 애기! 이거 엄지 케첩 짤 케첩 국내 맞춘 사람! 양식 없네! 이거 언제야? 무슨 상황이야? 이거는 17년도 아육대 아육대 아육대에서 이제 햄버거를 나눠드리다가 이제 간자튀김과 함께 케첩을 나눠드리다가 이제 생기게 된 짤인데 어떻게 도대체 말을 했길래 케첩 두 개 받은 사람을 어떻게 얘기했길래 되게 당차게 당차게 말했어요. 진심으로 그냥 케첩 두 개 받은 사람 양심 고백 이렇게 양심을 고백하라 그래서 고백하셨어? 고백했어. 오! 마지막에 이제 손을 조용히 올리는 분이 키포다. 오! 그다음에 또 다음 짤 오! 언제야 이거? 와 이거 진짜 더 옛날 이거는 그 라디오에서 이렇게 라이브를 하지 않나 그 공부롭게도 랩파트 때 이렇게 DJ분들이 이렇게 뒤를 돌아봐 주신다고 그래서 팬들이 이렇게 모음을 막 울려서 막 해주셨더라고 음색이 너무 좋아졌어? 그런가?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가? 사실 팬분들이 너희가 SES 선배님들이 너를 사랑해 부르는 걸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던데 말 나온 김에 한 소절 불러주세요. 우리도 너무 좋아하는 하나 둘 셋 넷 너를 사랑해 나의 마음이 아 너를 생각할수록 나는 행복해 다른 누구도 아 난 부럽지 않아 그럼 마지막 진짜 그 SNS에서 정말 엄청난 반응을 하지 이거 진짜 너무 오늘 진짜 음식에 진심이구나 진짜 완전 진심 진짜 저거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진짜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게 이 가게에서 요청을 다 들어주셨어? 그 위에는 평양냉면인데 그게 사실 내가 원래 요청사항을 잘 안 적어 근데 전화는 좀 급했어 맞아 많이 맛있다 욕수가 많이 급했던 날이라서 아니 나는 술을 잘 안 마시는데 평양냉면으로 해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진짜 최고야 왜 진짜 깔끔해 깔끔해? 깔끔해 깔끔해 그래가지고 이제는 언니랑 둘이 있다가 우리가 생명수가 너무 필요하다 근데 리뷰에 생명수라고 있는 거야 리뷰가 막 어 나의 생명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 이런게 있어가지고 거의 깔때 꼭꼬고 먹었어요 맞아 아 그러면은 이거 배고파요 저의 저녁 최고의 식사를 되게 해주시겠습니까? 이건 뭐야? 아마 그날 저녁인데 맞아 이것도 나랑 먹었어 이날 저녁이야? 그날 저녁인데 저녁에도 약간 이게 안 풀린 거지 근데 원래 그 다음날엔 조금 많이 허라고 실출하거든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이거를 언니가 울리고 나서 응 너무 약간 아니 너무 너무 핫해져가지고 혹시나 가게에서 막 일하시는? 우리 팬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 혹시나 저렇게 이상하게 적었는데 어? 이건 신비다라고 하면 어떡해 그래서 안 적었어 자제하고 있어 자제하고 있어 그래서 리뷰도 요새 잘 못 쓰고 있어 그러면 어제 뮤비를 찍었고 오늘 또 이제 스케줄 바로 했잖아 아 그러면 오늘만큼은 조금 나에게 선물을 줘도 되잖아 우린 항상 선물을 줘 우린 에브리데이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선물을 굉장히 많이 줘 근데 은혜가 가득한 현장이었어 어 축복이었어 그 쇼타뷰에 오늘 또 비비지가 왔잖아 그래서 되게 최초로 공개하는 오! 저희 최초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최초를 타이틀에 환장해서 최초 실패도 좋아 최초 실패도 좋아 최초 실패도 좋아 최초 탈락 이런 거 도류 도류 이런 거 너네 오늘 진짜 환장하러 왔어 네 최초 환장 봐 최초의 환장 최초의 환장 됐다 자 그러면은 뭐야 엄지야 오늘 쇼타뷰 출연 소감이 어때? 네 오늘 출연 소감은 뭐랄까 선미 쇼타뷰 비비지 편 안 보는 사람 아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야 어떡해 너무 귀여워 은하야 오늘 쇼타뷰 출연 소감이 어땠어? 아 너무 재밌었어 그러면 우리 팬분들한테 한마디 해 줘 아 팬분들 우리 비비지가 조금 건방지게 돌아왔지만 그래도 조금 건방져도 귀엽고 사랑스럽게 봐줘 알겠지? 귀여워 사랑이요 진짜 예쁘다 예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비 언니가 어디가 예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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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게 나온다 얼짱이네 우와 격렬한다 우와 유비야 야 손이 예쁠이야 포부를 포부를 한번 들려줘 Pardon? 포부? 포부가 필요한가? 포부가 뭐더라? 포부가 뭐더라? 포부가 뭐더라? 잠깐만 너 옆에 되게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쁘게 나온다 거기서 한 번만 그렇게 해 줘 Pardon? 근데 누구셨다 눈썹을 진짜 잘 써요 민각 이거 이거 뭐?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언니도? 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자 섭리의 슈타뷰 우리 비비지랑 함께 한편 끝 파트 근데 누구셨더라 나 뭐 두 난 누구셨구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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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섭리 씨 시작할게요 아 네 이제 녹화 들어갈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영 씨 아영 씨 죄송한데 그 에어팟 좀 네? 에어팟 좀 빼주세요 이제 녹화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끼고 인터뷰해야 집중이 잘 되는 편입니다 오늘 녹화 좋댓네 괜히 나온다고 해가지고 씨 나 비새끼야 또 well 노은지 그 그 그 그 그 에어팟 아영 씨